우리 그룹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더하고 곱하고 나누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체온 나누기 헌혈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헌혈자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혈액 수급이 많이 부족하게 된 상황에서 긴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진행되었는데요. 3월 31일 코롱인더스트리 제조 부문 구미공장을 시작으로 4월 6일과 7일에는 과천코롱타워에서 4월 8일과 9일에는 마곡코롱원앤우리타워에서 진행됐으며 김천, 송도, 강남사업장에서도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혈액 수급 분량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또 이런 캠페인에 동참하게 돼서 기분이 좋고요. 코롱 임직원 여러분들도 다 같이 동참하셔서 어려운 시기를 같이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헌혈 캠페인은 4월 23일까지 각 사업장에서 릴레이로 진행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